짧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인탑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모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3만 8천원에 사셔가지고 약간 높습니다 요것도 저는 로봇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맥락을 이어서 설명도 해주실 것 같은데 5%의 비중을 담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뭐 전략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답답해요 최근에 한 2만 8천원 찍은 게 저점이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도 비실비실 올라가서 걱정입니다 전문가님 요번에도 로봇 같은 맥락으로 연결한다면 인탑스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봐주시죠 마찬가지죠 일단은 인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로봇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가전제품에 내장제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든지 냉장고나 세탁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최근 경기 상황에 봤을 때 실적이 크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 웨어러블 로봇을 또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빙 로봇이나 그 다음에 보행 보조 로봇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딱 차트를 봤을 때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탑스 같은 경우에 일전에 거래가 들어왔었던 구간 대비해서 수급이 워낙에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이 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 같은 경우와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어찌 됐든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인탑스는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1차로 32,500원 그 다음에 2차로 35,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올라가야 될 산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탑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대응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차이를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만 잘하면 그러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로봇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주목을 받는 이 시기가 또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인탑스가 주목을 받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으로 표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들어갈 때가 결국에는 또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추가 매수 구간은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3,0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으로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3,000원 35,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